또 충성된 증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번 따라해볼까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왕 되심을 항상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쵸? 왕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봐요 구원자 그쵸?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구원자다 아멘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갖게 돼요 왜 이게 어렵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항상 구원자로 고백하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은 거꾸로 예수님을 볼 때 뭐가 힘드냐 구원자로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우리들의 왕이자 정복하는 영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정복자 왕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주는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맞죠? 예 그리고 이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걸 봤을 때 그 정복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열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인 동시에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신가 동시에 나의 왕이시다 아멘 그래서 테라비에부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 테펠렛 예슈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도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테펠렛 예슈아 키스 인테레이터라고 하는 사역자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돌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수님 건사님이 아침에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박수도 안 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모든 것을 받으신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 법계 앞에서 막 춤췄잖아요 밑가리 뭐라고 했어요? 개집중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어우 내가 그랬네? 부끄러워라 그랬어요? 아니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춤춘 거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판자 아멘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이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막 연세가 다 이렇게 막 있는데 지금 우리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금 네 살 그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냥 아빠 다 아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이가 몇 살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탄생한 2000년 그 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모든 세대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빼놓고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마지막 그때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사람도 내일 내가 살아갈 사람도 미래에도 할렐루야 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이 시간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자로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우편, 하늘에 계세요 그럼 하늘에 계셔서 뭐 하시나요? 그냥 앉아 계시나요? 중부하고 또 뭐 하세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기 보좌에 그냥 앉아 계세요? 보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구원받게 회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좌에서도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받았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깊게 체험했어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고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더 많이 주실 수 있고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할렐루야 무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온전한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현재 주시라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삶 가운데 앞으로 해야 할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크게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다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왕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회개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다고 합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리고 그분을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아멘 그리고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갑자기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모든 대적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주라고 고백할 정도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본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만 주님을 영접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과거에는 구세주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지금 주고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에서 전파할 때 먼저 구원 예수님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죠 먼저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지옥 가고 싶어갖고 쌩쌩 달리고 있어 쌩쌩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예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폭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사람들이 폭포에서 막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코로나 때 막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도 코로나라고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예배를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24시간 기도하면서 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이것도 다 고치고 할렐루야 아멘 다 세단장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깨끗하게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우리가 그 구령의 열망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도 그렇게 불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애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기가 임신해 갖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 그때부터 시작이야 웃는 분들은 아쉬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원해 보면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것에 있어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그 외에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 자리에 더 예수님 믿게 더 함께 하도록 우리가 계속 끌어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게 없어요 교회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사 한 명으로도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분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아요 3만 명을 가라고 하고 1만 명 가라고 하고 3백 명 가지고 쓰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여주세요 계속 고백하면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때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에서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왕국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에 띄워주세요 37절 상반절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냐 왕이 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할렐루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탄생 목적은 뭐냐 왕이 되기 위함 할렐루야 뭐가 되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 목적은 뭐냐면 왕이 되기 위함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곳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신의 탄생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태어났다? 왕이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다시 거듭나게 되면 사람들이 가야 될 종착역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가야 될 목표를 계속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지막 해야 할 그 종착역으로 달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아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할 목표는 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자 공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벌써 왕자요 공주요 그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 공주가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왕위로부터 비롯된 권위에서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이 다 각자의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 왕이시라는데 기분이 나쁘고 속이 쓰리고 그래요? 예수님이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왕이다 할렐루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전했어요 아멘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왕으로 오셔서 인류를 다스리는 그 왕이시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비췄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빛을 줬어 생명을 빚줬어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그 목표를 위해 나를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 빛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목수가 이렇게 되셨다면 여기서 목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옆에서 목수를 갖다 주면서 예수님 도와드릴 수도 있어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부가 되셔서 그물을 지르려면 그물을 기워드릴 수도 있어 주님 제가 그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무 목재를 사드리겠습니다 왜? 주님께 빚을 줬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하시기 원한다면 주님이 내가 그거를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가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당신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왕으로 모신 이 모든 사람들을 제가 데려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 자 우리 씩씩하게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을 대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위에 구원자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거기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전세계의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짓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할렐루야 내가 세운 왕이다 할렐루야 누가 언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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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냐 십자가상에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 영향력이 있는 세계의 문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만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장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이 되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운 곳이다 아멘 그런데 왕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장소에 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지금 바이든이나 부시나 그런 대통령들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윤석열 씨나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이해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미친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러면 쉬워요? 어렵지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냥 못을 딱 벗고 그냥 쭉 내려와서 내가 왕이다 그래봐 그러면 다 굴복하고 다 무릎 꿇고 다 회개하고 다 일어나지 그렇죠?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복하는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드러나는 데 있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역으로 진행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순간 선악과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 선과 안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랑 그 나무가 십자가라는 나무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실 때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모트 무트 죽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 죽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뭐예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역사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 아담과 여자에게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 막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성경의 논리로 아담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담이 메시아가 되고 온 지구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은 스스로에겐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위가 부여졌습니다 그런데 성악과는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똑같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누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오직 한 분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증명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죽어야 돼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온전히 의롭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길이 무엇이었다? 십자가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경배했고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아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봐봐요 어떤 거 보상을 할 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줘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줘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디서 증명하였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은 왕이자 통치자로서 합당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왕이 될 자격 모든 권세를 가질 권세를 증명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나무인 이 나무 조각 선악과 나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담은 복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쓸 권위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상에서 너희에게 증명한다 내가 바로 왕이 되어야 할 자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격도 없습니다 심판의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재판에 불려왔어요 그런데 용서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재판장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차장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은 참 고맙지만 당신은 재판장이 아니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주차장에서 얘기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야 돼요? 재판장이 재판장이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상에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 폐회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에게 가라갔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를 보면 새 언약을 유다와 유다의 후손에게 맺는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유다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신 거고 다이세 후손으로 왕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 있었죠? 한 명 있었죠? 없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 100%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쟁론이 있었습니다 그 쟁론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싸웠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결국 복음이 어디에게 전파되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원래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다? 유대인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이스라엘로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호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 아멘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들이 많죠 북한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순교하신 분들이 순교하기 전에 외국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교하게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들고 대동강에 오다가 성경을 주자마자 목을 배임을 받았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들의 복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명, 이천명, 만명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분들도 역으로 추적해보면 모든 나라가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신경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누가? 빌라도가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거기서 전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과 사람 대신 이중성품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대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줄 수가 없어요 대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나의 형생대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네가 나를 보았는데 어떻게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보이는 형상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이것이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면 금방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처소와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합해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땅 속에서 족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족속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서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럼 제가 천서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깜짝 놀랄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뭐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미혹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천사도 사람도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 나만 천사로 부르고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해갖고 마귀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한 자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어요 천사들을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시민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묶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같이 존재했어요 지금 세상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따로 존재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 때문에 사탄의 방역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왔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나누어진 것이지 원래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 것을 어떻게? 하나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분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몸은 땅에 묻히겠지만 영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성도에 항상 있어야 할 종착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게시록에 세 번에 얘기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신다 동시에 어디에 올라가게 되시는 거냐 하늘의 보좌의 지성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아멘 아멘이십니까 천상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것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온전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시고 천사들과 모든 인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가 오실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내려와서 새의 몸 새의 육체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하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들리잖아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파악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는 길을 예의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이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복하는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드리게 될 때 주님이 아 정복자로 오시는 것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개선자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인데 호산나 주의 힘으로 오시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공독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나기나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원즈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울이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세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계 봉도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다시 아직 못 찾으세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또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요한복음까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38절 시작 이미 감란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심해 제자의 온몰이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벌써 3개에 다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보금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북한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 안에 드는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아요 못 타고 오시니까 백마 타고 오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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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고 이스라엘의 사역을 하니까 아는데 뭐냐면 이것은 6월절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 넘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해요 맞죠? 종려주의로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6월절에 종려나무를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절기가 있어요 그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6월절에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절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흔드는 절기였으면 대제사양과 석인왕과 그런 사람들이 왔고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라고 하죠 안 하죠 똑같은데 뭐 나도 헷갈렸어요 방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절기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절기가 아니야 그런데 막 흔드니까 깜짝 놀란 거야 절기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잘못된 절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 뭐예요 정복자 왕을 원하는 거야 정복자 왕 그런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데 정복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의 절기는 두 세트가 있는데 봄절기에 있는 6월절 4월 4월에 있죠 그리고 지금 9월 15월에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몇 년인지 몰라요 몇 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장막절에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기를 타는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전에 보여주셨던 겸손한 순종이 아니고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 앞으로 이 호산나 개선의 입성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승리의 왕, 개선의 왕으로 입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정복자의 왕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실 건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내 가슴에 손을... 내가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청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맨 처음에 오실 때 누구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초청장을 줬어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한테 초청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사도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이방인들에게 초청장을 준 거야 그리고 그 초청장은 누가 잃어버렸어? 유대인들이 잃어버렸어 할렐루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게 돼요?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을 일깨워야 되는 거야 너네들의 왕이 오신대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자 이 유대인의 왕이 오신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사건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는 때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있어요 지금 때가 가까이 왔고 그 왕은 환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할렐루야 호산나 높은 곳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다이세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 만주의 주여 할렐루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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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께 목 놓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바로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초청장이야말로 지구국에서부터 나와서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왕의 잔치 어린 양의 호린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당신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탄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왕위를 누리는 것을 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갈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왕이 되시길 나는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길 내가 돕겠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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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종기를 드리고 왕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고 계십니까? 1917년 영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영국군의 유명한 지휘관이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호문을 걸어 들어올 때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을 백마를 타고 오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군사들한테 정지하라 하고 말에서 내려서 주님이 갈 수 있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상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을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을 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왕이 되는 것을 예의 마음에 간절히 불타는 소망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 본래 그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날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제 이름이 적힌 종료나무 가지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왕관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왕관을 누구에게 드리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질 때 할렐루야 그곳에서 모든 장로들이 무릎 꿇고 멸루간을 드리네 어린이 함께 주님께 멸루간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제가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친구들입니다 오늘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왔단 말이냐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면서 주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려다 주의 힘으로 오시는 이어 할렐루야 호산나 바라나타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영혼을 주님께 들립니다 모든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나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될 때 성경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 번 할까요? 두 손 들고 예수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여 크게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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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